아 음 음 아 이 맛이지 이 느낌이야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먹방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창종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먹을방 먹을먹방 음식은 스시 스시에요 스시 7.98달러고요 음 게살이 들어간 게살과 아보카도랑 오이가 들어간 새우까지 들어간 새우 초밥 새우롤 새우롤 그래서 이거를 먹방을 할거에요 먹방하고 게임할겁니다 왜 안뜯어져 아 고마워요 블랙맥스님 근데 이게 8천원이야 롤 하나에 8천원이야 개비싸죠 역시 미국은 물가가 비싸 샘즈클럽에서 샀어요 샘즈클럽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마트 같은 느낌? 코스트코 같은 느낌? 어른데서 팔아요 오우씨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밥 새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와사비 여기 와사비 이거 와사비고 그 다음에 이건 생강 자 잘 보이죠? 아침에 초밥 먹었어요 유부초밥 그래서 일단 개봉 좀 하죠 오늘 낚시 가신다고 평일날 낚시 가요? 역시 이런 거 입으로 찢어야 제맛이지 그래서 여기 뚜껑에다가 초밥을 넣고 와사비로 섞어줘 내가 와사비를 진짜 좋아하거든 이맛이지? 이 느낌이야 아 티비준석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기프티콘 사셨다고? 일단 먹방 좀 하고 생각합시다 저는 컴퓨터가 i7 7760, 7700, 그래픽카드는 지퍼스 1060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 밥에다가 새우가 있고 토핑이 장난 아닌데? 오우님 안녕하세요 아 완전 맛있어 이게 우리나라 김밥이랑 좀 다른 게 이게 약간 김밥 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김밥에 오이 안 들어가지 않나? 오이 들어가나? 아보카드 안 들어가죠 여기에는 아보카드가 들어가 다 찢어진다 말을 하는데 입이 어색하다고? 여기 생강도 있어 난 일본식에서 주는 생강은 생강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생강 하나 뜯어서 그리고 여기에 소스가 엄청 맛있네 그리고 여기에 소스가 엄청 맛있네 아 김밥 다 터졌다 이거 여기 맛살도 있어 맛살 맛살 보이나? 먹방하고 바로 소울라이트 할 거예요 도적이 좋나요 암살자가 좋나요? 암살자가 좋죠 암살자가 엄청 좋지 도적은 굴러야 되잖아 암살자는 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초보자용으로는 도적이 좀 더 좋다 암살자가 좀 더 좋다 그래서 초보자용으로는 도적이 좀 더 좋다 암살자가 좀 더 좋다 근데 미국 롤은 되게 달달음 맛있겠죠? 암살자가 스킬이 무적 되고 저거한테 달려가서 칼로 금적 공격하는 거예요 음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여기 와사비 또 있다 여기 와사비는 그냥 대놓고 찍잖아 대놓고 찍어서 대놓고 찍어서 왜 이렇게 다 물어 붙었지? 고기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쭈로 아 와사비..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그 팁 알아요? 와사비를 먹으면 여기 코를 문지르면 매운맛이 없어져 준석님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아요 캘리포니아면 완전 멀다 애니티브님 안녕하세요 이안걸림 안녕하세요 지금 초밥 먹고 있어요 나 눈물 달라고 해 여기 후원 받은 적 있냐고요? 멍멍님한테는 받아온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유학 때문에 할 거 없어가지고 유튜브 보는 중? 어? 독립했다고? 멋있는데? 다 터졌어 이거! 롤 다 터졌어 저거 요새 할 게임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요즘 뭐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에 이거 초밥이야 초밥 제가 문명파이브를 다운받았거든요 그래도 문명파이브 하고 있어 그래도 문명파이브 하고 있어 틱틱틱틱님 안녕하세요 틱틱틱님 안녕하세요 완전 맛있어 나한테 한국 초밥 먹고 싶어 솔직히 홈플러스에서는 초밥 하나에 500원 아니야? 내가 예전에 한국 홈플러스였을 때 내가 예전에 한국 홈플러스였을 때 초밥 5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 핫피스다 이건 지금 10피스도 안되는데 8불 8천원이란 말이야 여기 호환할 수 있는 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아 맛있다 완전 싹쓸이 싹쓸이 했어요 이건 먹는 거 아니고 근데 여기 있는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보이나? 약간 주황색에 보이는 소스도 보여 7시 49분이라고? 7시 49분이라고? 배틀그라운드 해봐야 재밌어요 배틀그라운드에 날 너무 못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도 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음 아 앙 아 아 매워 자 후식은 과자 마음속을 해야 되겠 요 냠 해주세요 나중에 과자는 페이머스 아모스 초콜릿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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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시 미국은 과자가 맛있어 되게 달아요 미국하면 쿠키가 맛있는 거 같아 초콜릿 칩 이거는 280칼로리입니다 280칼로리 바다 되게 작죠? 간식용으로 땅인 거 같아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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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거 많이 먹으면 돼지대용 초콜릿 초콜릿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의 치켄초 치켄초 그거랑 그것보다 맛있어 그것보다 맛있진 않다 치켄초가 더 맛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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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월라이트 모델케이스가 하드워드 닦으면 소월라이트가 더 벌거리라고? 초콜릿 초콜릿 또 할 것 같은데? 초콜릿 다 낄 수가 있을까? 나 다 못 끼겠어 초콜릿 좀비고요? 좀비고가 뭔지 몰라 저 운동이요? 운동이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운동이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원래 살은 굶어서 빼는 거야 미국 치킨 맛 없냐고요? 미국 치킨 진짜 맛없어요 더럽게 맛없어요 한국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거 치킨 운동이랑 뭔 사이인지 몰랐다고? 후원받은 적 있냐고요? 있어요 미국에 고등어 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있겠지? 있지 않을까? 탕감에 곱창이랑 대탕 먹고싶다 여기 미국이에요 야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진짜 맛있다 미국에 푸아그라가 맛있다 덥디 듀랑고 듀랑고요? 저 미국에 한 되게 오래됐죠? 한 6년 됐나? 음 여기 안에 있는 초콜릿집 가루까지 싹쓸이 해주면 끝 음 맛있다 예선 진짜란 ä 비쌌른 에 비쌌르 테마 삼갈릭 mol 꼬리 젠장